상주 귀양서원의 역사와 복원학술발표회 11일 지덕사 양령대군회관 세종대왕신문 김혜영 기자의 글입니다. 상주 귀양서원의 역사와 복원학술발표회가 11일 서울 동작구 양령로 174 양령회관에서 열린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학술발표회는 양령대군 파종회와 재단법인 지덕사가 주최한다. 또 청권사와 효령문화원이 공동주관하고 상주시의회 상주문화원 상주박물관이 후원한다. 국민의뢰와 헐렁베레로 시작되는 발표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가 상주 귀양서원의 창건 역사와 성격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이 귀양서원 재양인물의 성격과 차별성 송석현 세명대 강사가 귀양서원의 복원과 타서원의 복원 사례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조광조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좌장으로 주제한다. 토론회는 박홍갑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김승대 전북도청 문화유산정책팀장,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북일만 동원대 교수가 나선다. 상주 귀양서원 복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5일 상주 박물관실에서 개최된 바 있다. 양령대군과 효령대군의 위패가 모셔진 귀양서원은 1810년 영남 유생들이 경북 상주시 공건면 을곡리에 건립했다. 그러나 1872년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된 이후 지금까지 미복원 상태다. 이정원 양령대군 봉사소는 귀양서원은 태종의 장자 양령대군과 자자 효령대군을 모신 유일무이한 서원으로 역사성과 차별성이 있다. 귀양서원의 복원은 조선왕실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주의 지역성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다며 서원이 복원되면 전통문화와 우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 인성교육, 시민의 예절교육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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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